자 이번 시간에 이제 99번부터요 자 99번 다음 독립투쟁을 일으킨 인물과 당시 소속단체가 일치하지 않은 것은 자 이거 다 의혈운동 단체와 관련되어 있는 것 같다 조선총독부 여기서 핵심은 조선총독부야 조선총독부에 폭탄을 던진 사람 김익상 조선총독부 여기 핵심입니다 그거 하나 딱 총독의 마찰을 겨냥하고 영국제 수류탈을 던져 총독부 연구관리 총독암살시도 강우규 강우규 이게 사이또총독이야 총독암살시도 총독암살시도 강우규 그 다음에 동양척식주식회사에 폭탄 던진 사람 동양척식주식회사에 폭탄 던진 사람 나석주 나석주 동척식산은행 식산은행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도쿄 황궁으로 들어가는 황궁 침입 시도 왕궁 침입 시도 김지섭 김지섭 왕궁 침입 일본 왕궁 침입을 시도했다 그런데 발각됐다 이중교에 폭탄 던졌다 김지섭 자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거는 노인단이야 연애주 노인단 요거는 의열단이야 여기에 저거는 없죠? 애국단원들은 없지? 애국단원들 애국단원 그 다음에 니은은 강우규다 노인단 노인동맹단 이래야 되고 노인단 그 다음에 디귿은 나석주다 나석주 의열단 이봉창은 없단 말이야 여기 근데 이봉창이 나왔잖아 틀렸지 이거 이봉창 리을 이거는 누구라고요? 이거는 김지섭이라고요 김지섭 의열단원이라고 해야 돼 한 사람만 더 김상옥 김상옥은 다른 건 나와도 종로경찰서만 봐 종로경찰서에 폭탄 던진 사람 그리고 네 사람 정도는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봉창 이봉창은 어디에 폭탄 던진 사람이야? 천황 일본왕이 탄 마차에 폭탄 던진 사람이야 윤봉기는 어디에 폭탄 던진 사람이야? 윤봉기는 상해 홍구공원에서 폭탄 던진 사람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놓으세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소속하면 뭐야? 애국단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이거 정리해 놓고 요새 최근에 의열단과 관련 의열운동과 관련되는 사료 지문이 몇 번 나왔었거든 그래서 그거 정리해 놓고 윤봉길 특히 이 중에서도 이 윤봉길하고 이봉창 특히 윤봉길 이 사람은 반드시 더 알아놔 자 그 다음 100번 훈춘 사건이 뭘까? 만주 출병의 구실로 삼기 위해서 일제가 조작한 사건이지 그래서 출병해서 청산리에서 깨지는 거지 그 전에 그럼 만주 출병 계획을 왜 세우는 거야? 봉호동에서 먼저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봉호동 전투로 간다 전투 그 다음에 훈춘 사건 일제 만주 마적 군벌로 하여금 훈춘 지역을 공격해서 일본인들에게 일부러 피해를 입히는 거지 훈춘 사건 그 다음에 출병해서 청산리 대첩 대첩에서 승리를 거뒀지 그 다음에 일본이 간도 참변을 간도 참변 조선인들 민간인들을 대량 학살하지 경신 참변이라고도 하지 그 다음에 독립군부대들이 밀산부에 직결해 있대 그 다음에 밀산부 그래서 대한독립군단 대한독립군단이라는 걸 결성한다 그리고 어디로 떠나서? 러시아 영토로 연해주 영으로 러시아 영으로 떠났지 연해주로 거의 자유시지 근데 러시아 적색군에서 강제로 무장해제 되겠다 자유시 사변 자 그래서 이게 몇 년에 일어났던 거야? 1920년과 21년 요것만 21년이야 자 그래서 요거 순서대로 바로 잡아보세요 그럼 뭐야? 기역, 니은, 리을, 디귿 2번이 답 101번 아래 글에서 질세 민족운동 방향에 대한 설명을 틀린 거?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성공을 위하여 운동하고 투쟁하는 혁명자들은 반드시 하나의 기체 아래 모여 하나의 호령 아래 단결해야만 비로소 상당한 효과를 걸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게 바로 무슨 운동일까? 그게 바로 민족유일당 운동이야 하나의 기체 아래 모이자 그랬잖아 그래서 민족유일당 운동 몇 년대부터 일어난다? 20년대부터 그래서 민족유일당 운동의 영향으로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 민족협동전선 요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지 요렇게도 표현한다고 그랬죠 민족협동전선을 구축하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그럼 대표적으로 대표적인 단체가 뭐야? 다른 것도 모르겠지만 신간해지 신간해 신간해 근후에 이런 것들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면 돼 틀린 것은 뭐냐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국공합작이 영향을 받았다 맞지? 국공합작 국민당과 중국에서도 국민당과 공산당이 대립만 하다가 연합을 했단 말이야 이걸 국공합작이라고 한다 여기에 영향을 받았다 무슨 운동이? 민족유일당 운동이 1920년대 이후 국민대표의 실패로 인한 독립운동의 분열의 심화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3. 국내에서는 이 운동의 영향을 받아 여성좌우합작으로 근후에가 조직되었다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연대하는 데 영향을 받았다 이런 일은 없다고요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은 사회주의에 연대하지 않는다고 뭐라고 해야 돼?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자가 연대해서 신간해하고 근후에 102번 다음은 일제시대에 국내에서 전개되었던 민족운동을 저술한 것이다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만든 거 가는 한민족 1천만 한 사람이 이런 식이라는 구호와 함께 전개되었다 뭐야 이게 민립대학설립운동이죠 그렇죠? 민립 20년대 민립대학설립운동이죠 나는 뭐야? 이건 쉽지 내 산림 내 것으로 물산장려운동이지 물산장려 20년대 전반기에 국내에서 일어났던 실력양성운동입니다 민족주의 세력이 주도했습니다 이렇게 가는 일본의 진 차관을 반환해서 경제자립을 다성하는 운동이다 틀렸죠 이거는요 일본의 진 빚을 반환해서 빚바라는 운동은 국채보상운동이지 그거는 합방절에 1907년에 일어났던 거 자 그 다음에 가는 민족유일당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전개됐다 민족유일당운동의 영향을 받은 것은 좌우합작이야 좌우합작 이거는 그냥 민족주의 세력이 주도한 실력양성운동이다 그 다음에 나는 대구에서 금연운동 대구에서 금연운동 전국적으로 확대된 것은 국채보상운동인 거죠 물산장려운동은 어디서 평양에서 조만식이 시작을 한 거지 나 이 물산장려운동은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 움직임에 대응해서 전개되었다 이게 맞지 그래서 20년대가 바로 뭐다 일본의 독점자본이 본격적으로 한반도에 진출하는데 그 일본 기업들의 편의를 위해서 허가제를 신고주의로도 전환하게 되는 거고 관세 인하 정책을 하지 그래서 이때 이제 관세가 철폐된다 한일 간의 관세가 철폐된다라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가뜩이나 경쟁력이 약한데 조선기업이 관세가 인하가 되고 없어지면 어떻게 일본 기업의 경쟁력이 더 강화될 것을 우려한 거지 그래서 일어나는 게 뭐다 물산장려운동입니다 4번 103번 일제시대 다음 자료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것은 없는 사실은 조선민중아 우리 철천지원수는 자본제국주의 일본이다 2천만 동포야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자 만세 만세 조선 독립 만세 이거 교과서에도 있는 거야 반드시 읽어놔 여기서 만세 만세 조선 독립 만세 그래서 만세운동이야 제1의 만세운동 제1 만세운동은 3.1운동 제2의 만세운동은 60만세운동 둘 중에 뭘까 3.1운동이니까 60만세운동이니까 60만세운동이야 자본제국주의 자본주의를 뭐야 철폐하자 때려잡자 이런 얘기잖아 무슨 냄새가 나 사회주의 냄새가 나 이거는 어떤 식으로 풀어야 돼 3.1운동은 민족주의 세력이 계획한 거고 이거는 맨 처음에 누가 계획했다고 사회주의 계열이 계획했다 그래서 만세운동이고 사회주의 냄새가 난다 그럼 무슨 운동으로 가야 돼 60만세운동 그럼 60만세운동과 관련이 없는 사실은 뭐냐 나머지는 관련이 있고 없는 건 뭐야 4번이지 3.1운동 이후 최대의 민족운동 이거 반드시 이라고 그랬죠 3.1운동 이후 최대의 민족운동으로 확대된 건 이게 아니라고 그랬지 뭐지 광주학생항일운동이지 그치 반드시 4번 다음은 104번 가나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가 정치와 외교도 교육을 기다려서 비로소 효능을 다할 것이요 산업도 교육을 기다려서 비로소 그 작흥을 기할 것이니 교육은 우리들의 진로를 개척하며 있어 유일한 방편이여 수담이 명령하다 그런데 교육에도 단계가 종료해서 사회 최고의 비판을 구하며 유의 유능의 인물을 양성하려면 최고 학부의 존재가 가장 필요하다 뭐야 이게 그게 밀립적 설립 교육 최고 학부 밀립적 설립 운동밖에 돼 있어 의복은 우선 남자는 두루마기 여자는 치마를 음료 개의 정원 이럴부터 조선인 산품 또는 가공품을 염색해서 착용하자 일용품은 조선인 제품으로 대응하기 가는 것은 이를 사용하자 뭐야 물산장려운동 그래서 단순하게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요거와 관련된 사료질문을 주고서 요것도 똑같이 물어본 거지 가하는 밀립적 설립운동 나는 물산장려운동 가하는 밀립적 설립운동 일제가 경성제국대국을 설치하고 방해했다 맞지 나 평양의 세제 전국적으로 맞지 가하나 사회진화론을 받아 추진된 민족운동 맞지 사회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운동은 뭐야 개몽과 무슨 운동을 주로 한다 실력양성운동을 주로 한다 실력양성운동 그래서 대표적으로 일제시대의 실력양성운동의 성격을 띄고 있는 게 뭐다 밀립대학 설립운동과 물산장려운동이다 민족주의 세력이 주도했다 그 다음에 가하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비타협적 민족주의 운동이 강화되었다 아니라는 거지 이거하고는 별개로 이거하고는 뭐 별개로 비타협적 민족주의 운동은 따로 있는 거지 이것에 대한 것은 아니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105번 다음은 일제시대 어떤 단체가 성립되게 된 배경이 된 선언문이다 이를 배경으로 성립한 단체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 자 이것도 반드시 알아 이것도 잘 나오는 거니까 민족주의 세력에 대하여는 그 부르조와 민주주의적 성질을 분명히 인식한 것과 동시에 과정상의 동맹자적 성질도 충분하게 승인하여 그것이 타락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제휴하여 대중의 이익을 위해서도 종래의 소극적인 태도를 벌이고 싸워야 할 것이다 라는 선언이 발표되었다 자 민족주의 세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부르조와 민주주의적 성질 그것을 추놓고 만약에 그런 성질이 있는 애들이야 민족주의자들은 그렇다면 타도의 대상이야 그런데 과정상 동맹자적 성질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그 다음에 그들이 타락하지 않는 한 민족협동전선을 구축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한 거거든 그게 이제 1926년에 1926년에 발표된 정우의 선언입니다 반드시 알아나 정우의 선언 자 뭐야 사회주의자들이 얘기한 거야 그러면 결론은 나왔어 정우의 선언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이 민족주의자들과 뭉치겠다고 선언한 거란 말이야 무엇의 배경이 되는 거야 신간의 결성의 배경이 된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단체가 성진된 배경에서의 선언이다 이를 배우면서 단체가 어떤 단체를 물어보는 문제냐고 신간회라고요 그래서 틀린 것은 뭐냐고요 4번이라고 자 왜 틀렸어 활동은 주로 지회를 중심으로 활발했다 이래야 된단 말이야 본부가 아니라 지회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106번 다음 보기에 강령을 내세운 단체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이거 아까도 읽으셨죠 각성하자 단결하자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 그건 무슨 뜻일까 타협적 민족주의 자치운동을 배격한다 이런 얘기지 신간회지 신간회 가장 적절한 것은 1929년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나자 민중대회를 열어 항일 열기를 확산시키려고 했다 자 일제시대 때 광주학생운동을 지원했다 광주학생운동을 계기로 민중대회를 개최하려고 했다 신간회 이게 답이다 2번은 뭐야 임시의정원과 독립신문 이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3번 이거는 무장단체 신간회하고는 관련이 없잖아 홍범도 대한독립군 봉호동 4번 김자진 북로군정서 청산위대첩 그래서 몇 번이 답이다 1번 107번 다음은 일제시대 언론에 발표된 글이다 이 글의 입장을 대변하는 세력이 주도한 것을 고르면 이거 오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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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풀이하면서 세 번째 읽는 거야 이게 누구의 글이라고 그랬지 이광수의 민족적 경륜이라고 동아일보에 발표된 그럼 이 세력은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을 말한다고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이 주도한 것을 고르면 뭐냐고 평양에서 조만식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서울 지역으로 확대되어 조선물산장려회가 물산장려운동과 관련이 있냐고 니은 농촌의 한글보호에서 문맹퇴치운동과 관련이 있냐고 소작쟁이 노동쟁이 동맹휴학 등을 지원하는 활동을 했다 이거 뭐야 신간회야 신간회 신간회는 비타협적 민족주의지 비타협적 민족주의 들어가면 안 되지 리을 저울처럼 평등한 사회를 추구하라는 형평운동 이건 백정이 정규한 운동이죠 그럼 답은 뭐야 1번 기역과 니은 자 그래서 어쨌든 민족주의 세력은 무슨 운동을 주도하는 거야 농촌개몽운동이라든가 실력양성운동을 주도하는 거지 그래서 기역과 니은밖에 없다 108번 일제강점기 농민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야 농민운동과 노동운동도 잘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 정리해드렸죠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기역 초기 소작쟁이의 요구사항은 주로 소작권 이동 반대 소작료 인하 등이었다 맞는 거지? 이게 무슨 어떤 얘기야 초기에는 생존권 투쟁이 중심이었다 그 얘기하는 거지 자 그런 문제 임금 문제 소작권 소작료 그 다음에 임금 이런 문제 생존권 투쟁이 중심이었습니다 그치? 생존권 대지주 자본과 투쟁에 대한 투쟁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후반기로 20년대 보통 후반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20년 후반에서 30년대로 넘어가면서 생존권 투쟁이 아니라 뭐야 일제의 정책을 비판하는 일제의 뭐? 정책을 비판하는 운동으로 확대되는 거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그럼 무슨 운동의 성격이 된 거야? 항일운동의 성격을 확대한다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거 기역 조선노동공제는 노동단체였지만 그 지부에 농민부나 소작인부를 줘 소작쟁이를 지도했다 맞지? 조선노동공제회 이거 하나는 반드시 기억해두라고 했죠 조선노동공제회라는 단체가 바로 1920년에 만들어지는 최초의 전국적 규모의 운동단체라고 했지 이 노동이라고 했지만 이거는 소작쟁이 노동쟁이뿐만 아니라 소작쟁이까지 지도한다 그랬지 그런데 이제 20년대 후반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농민총동 농민총동맹 그래서 농민운동을 전담하는 거고 이거는 그다음에 노동총동맹 해서 노동운동만 전담하는 거고 그래서 두 개로 분리되는 거지 그래서 맨 처음엔 두 운동이 결합되어 추진되다가 분리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D. 일본인 농장 지주회사를 상대로 한 소작쟁이는 규모도 크고 격렬해진 경우가 많았다 맞아 왜? 일본인 농장이 더 소작인들에 대한 착취가 심했을 것이니까 그리고 민족의식도 민족의식도 어떻게? 더 결합되었기 때문에 더 크고 격렬해질 수밖에 없다 리을 소작인 조합은 40년대 이후 자작농과 집헌한 농민조합으로 바뀌었다 이건 무조건 틀렸다 이거는 초기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후반기는 몇 년대를 말하는 거야 1920년대 후반부터야 후반부터 40년대 이후의 가가 아니라고 자 농민운동 관련해서는 맨 처음에는 소작인이 중심이 되는 소작인 조합 중심의 운동이었다면 자작농까지 포함은 뭐야? 농민운동으로 개편 농민조합으로 개편되어 나가기 시작했다 이건 들어가면 안 돼 절대로 40년대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답은 뭐야? 기역, 니은, 비긋 109번 일제하에 일어났던 농민 노동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음 뭘까요? 4번이지? 1920년대에 이르러 농민 노동자의 정의가 절정에 절정에 달한 건 30년대라고 했지 20년대에 시작해서 몇 년대에 절정에 달한다? 30년대에 절정에 달한다고 30년대 전반 내지는 중반까지가 절정에 달한 최고조에 달할 때야 20년대가 아니라 틀렸지 그거 나머지는 많다 110번 다음 글을 읽고 밑줄 친 이들이 정기한 민족운동으로 만든 것을 고르면 총독부는 세 호족을 만들면서 이들을 호족의 도환 도환 줄 쳐놓으세요 도환 도환은 도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붉은 점 줄 쳐놔 일제 총독부도 이들을 차별정책을 했다라는 거야 호족의 도환으로 써놨거나 아니면 붉은 점을 딱 찍어놓는단 말이야 그럼 아 얘네들 백정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자 맞지? 읽어 백정 그럼 백정이 정기한 민족운동 하나 무조건 골라야지 직관식이나 다름없지 몇 번이야? 2번이죠 1923년 1923년 어디에서? 진주에서 어떤 단체가 만들어져? 조선 형평사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무슨 운동을 정기했다? 형평운동을 정기했다 이게 답이지? 백정 자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111번 일제가 문화통치를 실시하던 시기에 문의활동의 내용으로 문화통치를 실시하던 시기라면 대충 1920년대지? 이거 몇 번 했죠? 자 3.1운동 직후에 독인지를 중심으로 예술성만 추구하고 현실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이고 도피적인 경향의 문학이 유행 식민지 현실을 고발하고 계급의식을 고치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신경향파 문학 3번 이마, 김기진, 박영희, 최서혜 등 카프라는 문학단체를 만들어서 계급 문학을 확산시켰고 이에 반발, 민족주의 세력 주도록 국민 문학운동의 전개 4번, 일제는 우리 문학활동을 탄압하면서 군국주의 찬양 강요하고 군국주의라는 단어 그래서 일부 문의는 일제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이건 민족말살 정책기 때 상황이다 30년대 이후에 40년대까지 4번이 틀렸습니다 112번, 다음 글을 쓴 사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오른거야 이것도 반드시 이거 아와비아의 투쟁 역사란 뭐다? 아와비아의 투쟁 이건 역사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 아와비아의 투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야? 신채오지 신채오 어디에서? 조선상고사에서 조선상고사에서 기타 뭐 몇 개를 외우라고 그랬죠 조선사 연구초 여기서는 묘총의 나라를 묘사놨지 조선역사 1천년의 제1대 사건 그다음에 독사신론 1908년에 독사신론을 저술해서 민족주의 사학의 방향을 제시한 사람이지 신채오를 물어보는 거야 가장 오른건 뭐다? 3번이 나왔네 고대사 연구회 매장에서 조선상고사를 저술했다고 조선상고사를 저술했다고 그게 답인거죠 뭐 간도의 서전서숙이라는 사립학교에 건립했다 그거는 몰라도 되고 발회를 한국사에 포함 남북구시대 이거는 조선역의 유두꽁이지 한국통사는 반드시 외우세요 누구야? 박은식 박은식 한국통사 그리고 여기서 한 말도 기억하라고 그랬지 나라는 형체여 역사는 신입니다 혼과 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백과 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록 나라는 망하였으나 혼만 가지고 있으면 나라는 언제든지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의 역사를 강조했다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지역사 한국독립운동지역사 이 두개는 반드시 외우세요 역사서와 관련해서는 그래서 신채호 박은식 이 사람들이 두루 집중적으로 독립운동까지 연결시켜서 문제를 잘 나오지 자 그 다음에 113번 일제가 다음과 같은 것을 공포하는 시기에 사회연산을 맞지 않는거 이건 어느 때 같아 사상통제를 강화하는 시기지 민족말살정책기 때 민족말살정책기 때 1번 조선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할 것을 선전하면서 민족운동을 분열시키고자 했다 참정권 부여 선전 자치론 유포 민족운동 분열에 초점해졌다 문화통치기 이게 답인거지 일본식으로 성과 이름을 사용하도록 강요 창시개명 이게 민족말살이잖아 국가총동원법 인정물적자원수단 38년 이거 외우라고 하겠죠 민족말살정책기잖아 산미증식기획을 어떻게 했다 재개했다 이것도 민족말살정책기 때 그래서 1번 114번 다음 글을 집필한 역사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옛사람이 말하기를 나라는 멸망할 수 있지만 역사를 멸망할 수 없다고 하였으니 나라는 형이오 역사는 신이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의 형은 허물어졌으나 신만이 홀로 남을 수는 없는 것인가 누구야 박은식 어디에서 한국동사 역사는 나라는 형 형은 뭐야 형체 껍데기 백 신 신은 뭐야 정신 혼 그래서 혼의 역사를 강조했다 박은식 물어본거야 국가의 구성요소를 국홍과 국백으로 나누었다 그거 맞는거지 혼과 백 역사연구의 목표를 조선얼 유지해뒀다 조선얼 얼은 정인보야 정인보 조선사 연구 조선사 연구 5천년간 5천년간 조선의 얼을 주장한 사람 정인보 아와비아이 투쟁 신채호 조선상고사에서 기자 마한 통일서에 의해진 정통론 이거는 조선의 안정복의 동사강목이야 필요없고 1번이 답이다 115번 다음 민요가 유행하던 시기의 상황으로 가장 틀린거 신고산이 우르르 함을쳐가는 소리에 지원병 보낸 어머니 가슴만 찌어 듣고요 어랑 어랑 어허야 양곡 배급 적어서 콩깻먹만 먹고 사느나 힌트가 뭐야 지원병 배급제 그래서 이게 전쟁의 조선인들을 동원하는 때죠 육군특별지원병제 38년에 육군특별지원병제 38년에 43년에 학도지원병제 태평양전쟁이 때지 학도지원병제 강제로 끌고 가지 징병제 그 다음에 여성들도 동원 학생들과 여성들도 동원하지 근로동원 근로보국대 이래가지고 정신대금부령도 발표하지 정신대 위안부로까지 사용하지 그 다음에 이것이 실시되는 시제 일제가 시한 정책 중 하나가 뭐야 강제 공출제 공 출제 배급제를 실시했습니다 민족말살 정책기 때 시행된 것이다 가장 틀린거 일본의 국채 및 정체의 변혁을 주장하고 사유재산대로를 분인하는 사회주의운동을 탄압하기에 치안유지법을 진행했다 이게 답이죠 이거 치안유지법은 몇 년대야 1920년대지 1920년대 치안유지법을 통해서 이거 사료질문 나온다고 했죠 반드시 기억하라고 치안유지법을 통해서 민족운동을 탄압해진 1920년대 문화통치기 때 민족말살 정책기 때 나머지는 맞는거죠 자 그 다음에 116번 일제의 식민지 정책을 시기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거 디귿이 먼저야 디귿이 먼저야 디귿이 먼저일까 리을이 먼저일까 회사령 철폐가 먼저일까 아니면 토지의 소유권과 가게돼서 대제적인 조사를 진행한게 먼저일까 토지조사가 먼저일까 회사령 철폐가 먼저일까 당연히 토지조사가 먼저지 10년대 무단통치기 때 그러니까 리을이 먼저 나와야돼 1,2번 탈락 그 다음에 회사령 철폐 20년대 신고주의 그 다음에 기업과 니은 중에서 뭐가 먼저일까 농촌진흥운동 자 기업과 니은은 자 민족말살 정책기인데 민족말살 정책기인데 이거는 대략 뭐야 30년대에서 40년대까지인데 크게 보면 지금 기업과 니은은 다 민족말살 정책기 때 있었습니다 하면 다 맞는거야 사실은 그치?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요새는 요거를 30년대하고 40년대를 따로 구분해서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같은 민족말살 정책기지만 따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40년대를 물어봤어 구체적으로 민족말살 정책기 이렇게 크게 물어본게 아니라 40년대를 물어봤어 그러면 같은 민족말살 정책기지만 30년대인가 아닌거지 그래서 구분의 버릇도 하세요 구분의 버릇도 아니면 30, 40년대가 아니라 요거를 계기로 해 중일전쟁을 계기로 중일전쟁 이후에 중일전쟁 이전에 이렇게 중일전쟁 이전에 가장 잘 나오는게 30년대 전반에 가장 잘 나오는게 이거야 농촌진흥운동 기억 농촌진흥운동 그 다음에 학도지원병제는 아까 하셨죠 학도지원병제는 43년이라고 이거는 다 중일전쟁 이후라고 가면 돼 민족말살 정책 인적물적자원의 수탈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해서 이런건 다 이거 이후에 요거 전에 제일 잘난게 농촌진흥운동이야 반드시 기억해놔 그럼 답이 몇번이야 3번 그 다음에 117번 다음과 같은 것을 공파하던 시기에 일제통치방식으로 틀린거 조선소작조정령 자작농지 창설유지사업 32년에 조선농지령 34년에 이게 무슨 운동이다 농촌진흥운동을 말합니다 농촌진흥운동 틀린거는 지주의 권리를 강화하고 농민의 권리를 부정하여 식민지 통치기반을 강화했다 아니야 이거는 10년대하고 20년대의 정책이고 농촌진흥운동은 표면상으로는 지주의 권리를 제한하고 농민의 권리를 강화시켜주겠다 이런식으로 한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야 나머지는 맞죠 뭐야 군수공업 2번 군수공업 남면북양 남면북양 정책도 안아나지 남면북양 3번 대륙침탈 병창기조화 군수공업 3번 국가총동원령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연맹 자 이거 다 민족 말살 정책기 때다 이렇게 다음 118번 연표에서 가시기에 들어갈 사실로 오른 것을 가시기란 파리강화회의하고 중일전쟁 그 사이에 들어갈 일이 뭔가 파리강화회의가 뭐지 1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개최된 회담이지 이것에 자극받아서 일어난 운동이 뭐지 3.1운동이지 뭐 그런거잖아요 중일전쟁은 37년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19년 파리강화회의부터 37년 전까지 그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게 뭐냐라는 거야 이거는 무단통치 민족마사정치 그게 아닌거지 지금 여기도 들어갈 수 있는거지 30년대 37년까지 들어갈 수 있는거지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셔야 돼 모두 고르면 아는 것인 배워야 산다란 구함께 문자보급운동 이게 바로 무슨 운동이야 문맹퇴치운동이지 문맹퇴치운동이 들어갈 수 있을까 아 당연히 들어갈 수 있지 당연히 문맹퇴치운동 문맹퇴치 두개 기억하라고 무조건 이거 문자보급운동 아는 것인 배워야 산다 어느일보 조선일보 29년부터 34년까지 들어갈 수 있잖아 지금 보니까 중일전쟁이 37년이라고요 그 다음에 분하로드운동 가르치자 배우자 다함께 분하로드 항상 같이 공부하라고 분하로드 가르치자 배우자 다함께 분하로드 민중속으로 동알보 31년부터 34년까지 들어갈 수 있죠 확인했지 들어가야돼 기억은 무조건 들어가야돼 2, 3번은 탈락이야 연예지서 최초의 사회적은 한인사회당 한인사회당은 크게 봐도 한인사회당은 어떻게 1918년 애매하지 1918 애매해 파리강화에는 1919년에 개최되기 시작하는 거거든 좀 애매하지 그럼 일단 넘어가 봐 프로핀테르네 구월테르네 신간해가 해산 신간해 해산된 게 몇 년이야 31년이지 신간해는 27년에 주입돼서 31년에 해체되거든 그럼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니은 애매한 걸 먼저 답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치 디귿은 당연히 들어갈 수 이거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답은 뭐야 두 개 고르는 거니까 답은 나왔어 기역과 디귿 그래서 니은은 뭐야 파리강화해의 전으로 가십시오 전 김원봉은 우한에서 조선의용대 조선의용대 항일투쟁을 전개했다 김원봉 우한 이것도 반드시 알아둬야 될 무장단체지 근데 그건 38년이란 말이야 38년 중일전쟁은 37년 그래서 답은 기역과 디귿 4번 119번 다음과 같은 조선교육령이 발표된 때와 가장 가까운 시기에 시행한 일제의 정책은 조선교육령은 몇 차가 잘 나온다 그랬지 2차 아니면 3차라고 그랬죠 2차는 아까 보셨죠 이거는 몇 차야 조선어는 수익감으로 한다고 줄쳐놔 1조 황국신민 줄쳐놓고 그럼 몇 차다 38년에 3차 조선교육령이다 3차 조선교육령도 몇 년에 나온다 그랬지 38년 중일전쟁 이후에 다 중일전쟁 이후에 가장 가까운 시기 이거가 토지조사업 10년대 관세차폐령 20년대 한국의 전시동을 위해 국가총동원령을 발표 국가총동원령 같은 애야 국가총동원법이 그거야 국가총동원법 이게 국가총동원령을 같은 애 38년 이게 답인거지 징병제 자 같은 민족말살 정책기지만 지금 이거와 가장 근접한 시기는 이걸 답으로 해야지 이걸 답으로 하면 안된다고 같은 민족말살 정책기 이것도 나눠서 물어볼 수 있는거지 그냥 민족말살 정책기 때 이렇게 해서 크게 보면 헷갈릴 수가 있다 근데 가장 가까운걸 가까운걸 고른다 그러면 이게 더 가까운거지 44년보다는 그래서 답은 몇번이야 3번 120번 다음에 성명이 발표된 이후 시작된 일본의 식민지 지배정책만을 보기에서 고르면 자 이것도 읽어도 좋은데 읽어도 좋아 그런데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일선전포고 라고 힌트를 딱 줬잖아 이게 자주 나오는 사료 지문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일선전포고 그러면 이걸 알아들어야 돼 이거 몇 년 될까 40년대지 이게 바로 중경정부 때의 일이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상해정부 이동시기 중경정부 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그랬지 그런데 이 중경정부 때 바로 뭐다 2차 세계대전이잖아요 이때 한국광복군을 조직하는 거지 한국광복군을 조직하고 이때 뭐 한다고 한국광복군이 어떤 활동을 한다고 그랬어 대일대독 선전포고를 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그 대일선전포고문을 사료 지문을 준 거잖아 그럼 몇 년대라고 빨리 알아듣고 문제를 푸셔야 된다 40년대라고 문제를 알고 문제를 푸셔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40년대 뭐야 정책 41년에 발표되는 건데 40년대에 발표되는 게 뭐냐고 이게 징병제 신사참배 농촌진흥운동 여자정신대 근무령 뭘까 기억과 이거는 무슨 전쟁으로 가는 거야 태평양 전쟁으로 가는 거거든 주로 40년대인데 그게 바로 징병제하고 정신대 징병제하고 정신대 확인했지 징병제하고 정신대 확인했지 징병제하고 정신대 그러면 신사참배하고 농촌진흥운동은 고전이라는 거야 신사참배는 무슨 전쟁이후로 가 중일전쟁이후로 가는 거야 태평양 전쟁 전부터 중일전쟁 이후 그 다음에 농촌진흥운동은 중일전쟁 이전에 30년대 전반 그래서 기억은 뭐다 기억과 리을 쉽게 표현하면 30년대부터 시작된 거 물어 30년대부터냐 아니면 40년대부터냐 이걸 나눠서 물어본 거거든 자 그래서 기억과 리을이다 그 다음에 121번 다음의 내용과 가장 관련이 깊은 일제의 정책은 조선총독부는 옷감을 절약하고 노동력을 쉽게 동원하기 위해서 여성들에게 몸빼라는 몸빼 좋으나 몸빼 몸빼라는 옷 지금도 있죠 주로 농촌에서 많이 입죠 간편한 옷 이게 펑퍼짐한 옷 있죠 활동하기 좋으라고 몸빼바지라고 하잖아 몸빼라는 이름의 바지를 끼했다 이 옷은 일본의 농촌 여성들이 주로 입던 작업복으로 긴 옷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허리와 허벅지까지 통이 넓지 바지 아랫다는 좁았다 또한 남자는 양복이나 한복 대신 국방색 국민복 줄쳐나 국방색 국민복 전투모의 각반 줄쳐나 여기서 힌트는 뭐냐면 몸빼바지를 보급했다 일제가 국민복 전투모 각반을 차게 했다 이게 어느 때냐 라는 거야 산미증식을 위해서 보국대를 동원했다 헌병경찰과 보존을 전국에 배치했다 문화통치를 표모하고 한글신문을 발견했다 호남선술돌 계통에서 농산물 반출을 확대했다 통치병실로 일단 나눠봐 무단통치기 때 있었던 일이 뭘까 무단통치기 2번하고 4번 그 다음에 문화통치기 때 있었던 일이 뭘까 3번 민족말살정책기 때 있었던 일이 뭘까 1번 어떤 게 가장 가까울까 1번 민족말살정책기 때 민족말살정책기 때 여성들도 막 동원하고 이럴 때 자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근데 여기서 산미증식계획 증식은 왜 붙은 거야 산미증식계획을 제기했다는 민족말살정책기 때 나올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치 그래서 근로보국대 이거 이게 민족말살정책기 때 여성들 동원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1번이라고 그 다음에 122번 미출친 나의 활동으로 오른 거 아침 일찍 프랑스 공무국에서 비밀리에 통지가 왔대 과거 10년간 프랑스 간원이 나를 보호하였으나 프랑스가 보호한 인물이 있나 이번에 나의 부하가 여기서 나 줄 쳐놓으세요 나 이랑에게 폭탄을 던진 거 지금 힌트가 왔지 나의 부하가 이랑에게 폭탄을 던졌대 천왕에게 폭탄을 던졌대 아까 그 의혈운동 할 때 천왕이 탄 마차에 폭탄을 던진 거 마차에 폭탄을 던진 거야 천왕에게 폭탄을 던진 거야 천왕에게 폭탄을 던졌대 누구가 이봉창 같은데 이봉창 이봉창 대선 일본의 체포 및 인도 요구를 거주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중국 국민당 기관지 국민일보는 한국인이 이랑을 적용했으나 불행위도 맞지 않았다고 썼다 여기서 나는 누굴까 이봉창 윤봉길 이봉창 윤봉길 이봉창 윤봉길 애국단이라고 가야 되고 애국단을 주기 위해서 하면 김구라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물어보는 거고 그래서 나는 누굴까 김구겠지 날갈등으로 오른 거죠 그러면 중국관내 민족유일당으로 주기 때문에 민족혁명당에 가담했다 김구는 여기에 가담하지 않아 여기는 김원봉이 주도했어 김원봉 주도 신안촌에서 대한광복군 정부를 수립했다 이건 이동희로 가세요 이동희 1940년 중경에서 한국독립당을 조직했다 이거 반드시 알아나야지 중경에서 한국독립당 조직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어쨌든 관련이 있는 건 뭐야 김구 이게 답이다 국민 대표의 결렬로 2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사람은 누구야 박은식이지 1대 대통령 이승만 탄핵당에서 2대 대통령 박은식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123번 다음 내용에서 밑줄친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아 왜 줄이 다 앉혀있네요 죄송합니다 편집상의 실수 같아요 이 사건을 줄쳐나 이 사건 한국의 독립운동에 냉담하던 중국인이 한국독립운동을 주목하게 되었고 이후 중국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아 힌트지 중국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지원을 강화했다 그 줄 그 다음에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사건 줄 이 사건 줄 계기로 중국 정부가 중국 영토 내에서 우리 민족의 무장독립 활동을 승인 그 승인 줄 한국 강복군이 탄생할 수 있었다 한국 강복군이 40년 중경에서 만들어지는데 결국은 중국 국민당 정부가 그때 승인을 해줬단 말이야 결정적으로는 중일전쟁을 계기로 승인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탄생되는데 그 전에 이 사건부터 이제 지원을 하기 시작했다 결국은 한국 강복군까지 연결하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는 이걸 주고 이것의 결과 한국 강복군이 탄생되었습니다 이걸 물어보는 기출문제도 실제로 몇 번 기출문제로 나왔었단 말이야 최근에 자 이 사건은 뭘까? 윤봉기르거가 생각나야지 윤봉기르거 뭐 답은 2번이네요 그쵸? 윤봉기르거 자 124번 밑줄실 부분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빨리 한국독립 거기 위에서부터 읽으면 되지 한국독립당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주석중심의 정부체제를 개편 주석중심의 정부체제를 개편 이거 힌트죠 이거 힌트지 물론 한국독립당도 힌트고 그 다음에 주석중심의 4차기연 40년 4차기연 확립해가지고 그 후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일까? 대한민국 임시정부 물어보는 거고 당연히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물어보는 거고 어느 시대의 임시정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40년대에 임시정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경정부를 물어보고 있는 거다 그럼 이때 있었던 일을 뭐야? 고르면 되는 거지 뭘까? 한인애국단 32년 이봉창, 윤봉길 국민대표회의 23년 대한민국 공공연 41년 이게 답이네 건국강령 4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량을 만든 거 한국독립당 한국독립당은 예로 거기서 아예 준 거잖아 한국독립당 그 다음에 뭐? 건국강령 건국강령 그 다음에 4차, 5차기연에서 주석중심의 단일지도체제 이렇게 나와야지 단일지도체제 이렇게 나와야 되지 그래서 주석, 부주석 주석의 김구, 부주석의 김규식 그 다음에 한국광복군을 결성하였습니다 한국광복군을 결성했습니다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지 결론은 그리고 한국광복군은 더 들어가는 거지 한국광복군은 뭐다? 대일대독 선전포고 대일대독 선전포고를 했다는 등 대일선전포고문 아까 읽었죠? 그 다음에 중국 국민당과 연합해서 무장투쟁을 정리하게 됐으며 연합군과 연합했다 영국과 연합했다 인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과 연합해서 국내 진입작전을 계획하였으나 작전을 계획하였으나 무산되었습니다 일본의 폐망으로 그 다음에 김원봉 김원봉이 이끌었던 김원봉과 그 김원봉이 이끌었던 조선의용대일부 이에는 사회주의 세력이라고 했지 일부가 흡수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거 계속 정리해놓으라고 문제 잘 나오니까 자 그래서 이 중에 하나 뭐야 뭐가 답인 거야? 권국강령 이때 삼균주의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삼균주의 균권균부균화 자 그래서 이거 중경정부 물어봤다 광주학생항일운동을 지원했다 이거는 저거죠 신간에 대한 설명이죠 자 그 다음에 125번 다음은 일제강정기에 중국에서 활동했던 여성민족운동가의 글이다 여기서 의거 통쾌한 일 또는 이 사건 이것도 읽었죠 이것도 이것도 자주 잘 나오는 거니까 반드시 알아두시라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야 윤봉길 이거 말하는 거지 틀린 것은 중국 국민당 정부가 임시정부를 지원하는 계기가 됐다 김구가 중심이 되어 만든 의열운동단체 활동으로 일어난 사건이다 임시정부는 이 사건을 기기로 상해를 떠나게 되었다 신채호는 이 단체의 행동명령을 집필했다 틀렸지 신채호가 집필한 행동명령은 의열단 선언이죠 이건 애국단인 거고 그래서 4번이 틀렸죠 126번 1930, 40년대 국외 항일 무장투쟁에 대한 설명으로 오르고 자 30, 40년대에는 무장투쟁 단체를 주로 물어본다 그랬죠 그래서 반드시 특징을 정리해놔야 돼 단체와 특징 자 지청천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혁명군은 벌써 틀렸어 왜 그러냐면 지도자하고 다 그 뭐야 부대가 틀렸어 지청천이 이끌었던 부대는 한국독립군이야 한국독립군이야 양세봉이 이끌었던 부대가 바로 조선혁명군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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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청천이 이끌어 조선혁명군은 영릉과 전투에서 일본군을 크게 묻혀졌다 그래서 이걸 맞게 하려면 지청천을 뭘로 바꿔야 돼 양세봉 조선혁명군 영릉과 전투 이렇게 바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2번 조선민족혁명당은 조선의용군을 편성하여 중공군과 연합해서 무장투쟁을 했다 야 이것도 어렵긴 한데 조선민족혁명당 이게 이제 김원봉이 이끌었던 무장단체야 김원봉이 이끌었던 무장단체가 조선의용대고 그리고 그 의용대와 관련해 있는 김원봉과 관련해 있는 당이 조선민족혁명당인데 왜 틀렸냐면 중국 국민당과 연합을 해야 된다 그랬지 중국 국민당과 연합을 해야 된다 왜? 이 계열을 원래 사회주의 계열이었지 그러면 중공군 공산군과 연합을 해야 되지만 이건 중국 본토에서 활약을 했기 때문에 국민당과 연합을 했다 40년대에 이 김두봉이 이끌었던 김두봉이 이끌었던 조선의용군이라는 단체가 바로 중공군 중국공산당군대 중국공산당군대 중공군 맞죠? 중국공산당군대 중공군 맞지? 팔로군 팔로군과 연합을 했다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왜 헷갈리기 쉽지? 헷갈리지 마세요 김원봉 조선의용대 국민당 중국 본토 김두봉 조선의용군 중공군 팔로군 3번 김원봉은 화북조선 독립동맹 조선의용대 화북조선 독립동맹과 관련된 무장단체가 조선의용군이라고 김원봉은 조선민족혁명당이라고 왜 틀렸지? 동북항일연군 내 조선의 무장단체는 갑상군 보천볼 공개서 정가를 올렸다 맞지 거 동북항일연군 동북항일연군 김일성이가 주도했지? 보천보 전투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단체들 기억해 마지막으로 뭐야 한국광복군까지 이 지청천은 여기도 나오지만 지청천은 여기도 나와 지청천 이범석 이범석이 이끌었던 무장단체가 한국광복군이다 한국광복군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소속 정규군데 자 그리고 이걸 이제 정리한다 자 여기까지가 30년대 여기는 40년대 하나 둘 셋 넷 개는 30년대 무장단체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조선의 유형군과 한국광복군은 40년대 무장단체 그리고 이 세 개 단체는 만주 이 세 개 단체는 어디? 이 세 개 단체는 이거 세 개는 어디? 만주 그 다음에 이거는 어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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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대 이거 중국 본토 중국관내라고도 합격한다고 그랬지 중국관내 지고 달라 한중연합작전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한중연합작전 물어보면 이거 두 개 한중연합으로 한중연합으로 물어보면 얘네들 중국군과 연합해서 다음에 40년대는 이 두 개 그 중에서 뭘 집중적으로 정리해놔? 한국광복군 이게 제일 중요하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그래서 30, 40년대 무장단체는 이거 정리해놓는 거거든요 근데 요게 좀 뭐야 20년대는 봉호동, 청산이, 간도참병 그런 걸 물어보는 거지만 주로 30, 40년대는 단체를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정리를 좀 해놓으실 필요가 있다 거기까지 그 다음에 127번까지만 하고 좀 요번 시간에 그만하죠 127번 다음에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자 출처나 지청천, 한국독립군 그것만 출처나 쌍성부만 출처나 지청천, 한국독립군, 쌍성부 그 다음에 양세봉, 조선혁명군, 영능가 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뭐다? 결론은 뭐야? 이거 호로군, 의영군은 외우지 마 보지도 말고 중국만 기억해 중국만 팔로군만 나중에 기억하고 아까 팔로군 자 결국은 뭐야? 이 부대의 특징은 중국 무장단체와 연합해서 일본군을 물으셨다 그 얘기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한중 연합작전 이걸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이게 왜 나왔겠느냐라는 거야 그게 왜 나왔을까? 만주사변이죠 그래서 31년에 1931년에 만주사변이 일어나지 그래서 일본이 만주를 점령해버리지 그리고 괴뢰정부인은 만주국을 수립하지 그래서 중국애들도 항일의식이 고조되는 때지 그래서 요것이 배경이 되어서 무슨 작전이 나오게 된다? 한중 연합작전이 나오게 됐다 대표적인 부대 두 개만 대봐 지청천 한국독립군 양세봉 조선혁명군 자 그래서 거기까지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